안녕하세요. 과학기술 유튜버 SOD 권순용입니다. 월요일 23주년에 맞이하는 2024 RCT 산업전망 컨퍼런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RCT는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만 하더라도 재료, 화학, 물리, 신소재, 컴퓨터공학 등 수많은 연구 분야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종합예술품에 가깝습니다. 종합예술과도 같은 RCT, 그 중에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 파괴적 혁신을 위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11월 2일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